서현은 비행기를 타면서 기내에서 먹으려고 사간 음식물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미국 세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30만 원의 벌금을 물었던 씁쓸한 기운이 서현을 공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한 음식물은 무엇? 에이 귤 이 방울 토마토 유명하지 않아요? 아 유명하네 뭐야? 일단 뭐 성대모사람 봐야죠 성대모사람 들어보겠습니다 성대모사람 성대모사람 왜 이렇게 웃기지? 플라이트 스카인 브라이언 땡 목소리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요? 뭐해? 요새 뭐해? 성대모사람 사이먼 도매닉 엠프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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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앤블루의 정용화 씨앤블루의 정용화 어성성팀 용화가 저 쌈디 흉내를 내거든요 아 나 쌈디인데 얘 이러면서 딱 들으니까 맞아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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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뭐해? 요새 뭐해? 아 요새 작년 걸렸어 진짜 재밌다 와 끼가 많아 아 이것도 희동이가 안 돼 알지 방울토마토인데? 이거 방울토마토예요 맞죠? 방울토마토인데 나 여기서 또 마지막 문제에서 딱 어성성 브라우스의 정답은? B 방울토마토 정답은? 하기도 전에 이미 써있네요 5대3이라고 B 방울토마토 B 방울토마토 아 당연히 약 천